XSFM입니다. I, D, W, K 그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우락가이를 하는 기자는 마치 빈 종이와 같을 때가 있어서 극우의 팬이 되면 극우의 스피커처럼 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통신사 기사에도 등장하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새 확장을 막아선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 2021년 2월 마지막 주말에 헬마우스 코너에서 다루죠. 윤세민 에디터가 제 옆에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잠시 후에 헬마우스를 만나기 전에 XSFM25의 gmail.com으로 온 사연 하나를 보시죠. 수리를 공부하시는 공부노동자세요? 이학박사겠죠, 아마? 그렇겠죠. 독수리나 이런 건 아니겠죠? 윤무부? 말고요. 오늘 우연히 같은 연구실에 큐아논 이론 주창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관련한 에피소드와 헬마우스 코너에 대한 짧은 소감을 남깁니다. 연구실에? 같은 이학박사일 거 아니에요? 네. 이야기는 지난해 미국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의 몽리가 시작되던 때부터 시작합니다. 점심에 식사를 끝내고 함께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그분이 미국 대선에 대해 잘 아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질문에는 버니 샌더스도 답할 수 없습니다. 네. 미국 대선을 잘 알면 내가 당선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버니 샌더스는 실제로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장갑을 벗어던지며. 그래서 저는 미국 정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잘 모른다고 했더니 굉장히 상기된 듯한 텐션으로 아! 신난 설명충! 미국 대선의 절차와 제도,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오와 코카스부터 막... 약간 그거군요. 지하철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오시더니 혹시 야곱이라고 아세요? 잘 모른다 그러면 시작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최고의 대답을 트위터에서 본 적이 있어요. 뭐야? 야채 곱창이요? 아, 그렇죠. 그런데 몇몇 중요한 포인트들, 가령 선거인단과 하원의 부통령 선출권한 등 당시 화제가 되었던 트럼프의 재직권 플랜에 관한 사실관계 설명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사실관계를 정정하며 대화는 거기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차기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공식화되자 이번에는 미국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에 장악되어 있고 그들의 집에는 오성홍기가 걸려 있으며 트럼프의 낙서는 미국 IT 기업과 언론의 조직적 음모이자 그럼 미국 IT 기업의 집에도 다 오성홍기가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IT 기업은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는데요? 오성홍기는 화웨이 본사에도 잘 안 걸려 있을 거예요. 그 뒤에는 일루미나티가 있다는 등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해맑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맑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상상이 됩니다. 밤시간에 고양이 신났을 때 눈이 사기 그릇 같거든요. 투명해지고 해맑은 표정. 너무 해맑은 모습과 자연스러운 말투에 저는 그냥 농담으로 알아듣고 이날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해맑음은 계속 이어져서 연구실에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신중정부, 탈원전, 태양광 등등 헬마우스 코너에서 만들었던 레토릭이 녹음기처럼 그대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듣지를 않고 자신의 주장만 계속 반복하는 광경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긴 연휴의 후유증에 삼삼오오 모여 과자를 먹으며 답담을 나누는 와중에도 어김없이 그 해맑은 설명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빌게이츠라는 이름이 등장하여 거짓 지구온난화와 코로나 백신 음모론이 튀어나왔습니다. 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는 청취자분들 많죠? 네. 이거 이으면 돼요, 이걸. 빌게이츠가 나와서 지구온난화를 거짓말로 하고 있다. 코로나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문장의 구성방식이나 소문의 구성방식이 잘 들여다보면 팝아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요? 자본주의의 상징들을 이렇게 콜라주에 놨어요. 그렇죠. 섞었어요, 잘. 저희 연구소에는 코로나 확산 분석, 빙하해수면 상승 등의 연구팀도 있다 보니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로 반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 전문 연구팀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겠죠. 그런데 전문 연구진 중 한 명이잖아요, 이분이. 저와는 달리 다들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서 차분하게 꼼꼼히 반박하며 설명을 이어나갔는데 결코 들으려 하지 않으시더군요. 온난화는 빌게이츠가 대기에 어떤 물질을 뿌려 인류를 통제하려는 계획 중에 일부이고 빌게이츠 씨가 화가 난 할머니처럼 소금을 성층권 위로 올라가서 계속 뿌리는 그런 것 같은 거잖아요. 물론 소금은 아니고 다른 더 나쁜 거겠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망을 대기로 비유한다면 불법적으로 익스플로러를 뿌리긴 했죠. 요즘은 다른 브라우저를 뿌립니다. 맞는 말이구만!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로 영화 설국열차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득 어디에서도 볼 수 없지만 어디에나 있는 뱅뱅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네, 사은 보내주신 분 그거 아십니까? 이 뱅뱅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분이 그 아실 초기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이 한국에서 판매고로 보았을 때 그 지분이 절반이 넘어가는 상당히 1위에 가까운 근접한 업체로 뱅뱅이 나왔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받는다라는 걸 근거로 뱅뱅 이론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사람들의 공론의 장에서 핫한 거는 사실 주변의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메이저는 다른 곳에 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어디 있느냐를 설명하면서 나와왔던 이야기였죠, 아마. 그러니까 뭐, 오래된 지식인들의 탁상공론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말인다죠. 디지털 세계에만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던 어떤 존재가 지근거리에 있다는 사실과 마치 세상에 감춰진 진리를 깨달아 우매한 민중을 깨우치겠다는 그 해맑은 표정과 굴하지 않는 의지에 마치 연예인을 만난 것 같아 너무 신기했습니다. 가장 스트레스 안 받는 올바른 태도네요. 이학 박사학위를 가진 과학자 맞아? 귀납, 연역, 가추, 역행추론이라는 개념이 없어? 박사인데? 평소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거지? 과학자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과학적 사고를 하질 않아? 평생 책을 한 권만 읽어본 사람인가? 과학자인데? 같은 생각이 처음에 들기도 했지만 이건 설명할 수 있죠. 사수드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해도 학이 땁니다. 아, 이학 박사도 그럴까요? 세상 모든 학문이 다... 전 믿습니다. 세상 모든 학문이 아무 공부도 안 된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인문학께서 공부노동자들을 보면서 이과는 안 그럴 거라는 환상 같은 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쥐어짜고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공부라는 건 체력의 문제고 체력이 막 소진되고 건강이 막 파괴되죠. 안 그러고 그냥 시킨 것만 열심히 해도 박사학이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부노동자 여러분 주변에 아는 동료들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지금은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느끼시겠죠? 동물원의 동물은 없어져야 됩니다. 최대한 적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종을 유지할 정도로만. 만약 헬마우스 코너가 없었다면 저는 발끈에서 자근자근 밟아보려고 안달이 났을 겁니다. 사실 헬마우스 첫 방송에서 방송 중에 그들의 혐오 발언을 직접 듣고 소개받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혐오 감정이 함께 쌓여가는 저 자신을 발견해서 절반도 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어지는 방송을 조금씩 편하게 듣고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분들도 많아요. 결과적으로 이 코너 하나로 전시효과라는 측면에서 아주 큰 효용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아무리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날아오는 첫 갈고리를 쳐내고 대화에 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 혼자만의 감상일 뿐 이 같은 주장에 조금씩 스며들어가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던 저에게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상기시켜주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네. 모르는 이학 박사님. 저희가 더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 약간 본인이 이제 헬마우스 방송을 들으면서 도움을 얻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사상이 사망으로 좀 퍼질까 봐 걱정이 되시잖아요. 안티태제로 주변 사람들한테 헬마우스 방송을 권해주세요. 그리고 큰 정치인은 큰 소리치고 거짓말하는 건데요. 실생활에 있는 작은 정치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겁니다. 네. 사람들에게 나를 스며들게 함으로써 내 믿음이 스며들도록 만드는 일이 실생활의 정치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죠. 못다 드린 말씀은 이제 커피 비노에서 드리는 더치커피로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헬마우스 코너고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독일산 맥주 호모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 아름다운 재단 열여덟어른 캠페인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 라이트 맥주 호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야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호모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신뢰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반려동물의 슬개골은 소중합니다. 슬개골의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슬개골 집안에서 오래 생활하면 특히 많이 나옵니다. 높은 곳을 한꺼번에 많이 뛰어다닙니다. 높은 곳 어디? 소파와 침대 미끄러운 곳을 뛰어다닙니다. 어디? 마룻바닥 그렇죠. 나 돈 많다고 대리석바닥 하셨죠? 개들의 말년이 괴롭습니다. 대리석바닥은 드물테지만 나무바닥은 좀 있으시죠? 개들의 말년이 괴롭습니다. 신발을 신기는 방법도 있지만 하루종일 신발을 신기는 것도 개에게 그다지 권하고 싶지도 않고 개들 중 다수는 신발에 적응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거 처음 볼 때나 그 영상 웃기지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착탁탁탁탁탁 개는 괴롭습니다. 적응 못하면 저는 집에서 궁금해서 한번 고양이한테 신발 신겨보려다가 와 깜짝 놀랐어요. 2분 동안 신기고 0.3초 만에 벗어요. 그렇죠. 고양이는 대단해요. 여러 번 시도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과다출혈로 죽을 거예요. 많이 미끄러지고 높은 곳을 많이 뛰어올랐다가 내려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이러면 슬개골은 큰 위기를 겪습니다. 친구들 집에 갔는데 소파로 오르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네. 얘가 여기를 못 뛰어올라? 라고 물어보니까 말년에는 있는 게 좋습니다. 뛰어오르지 말라고 해놓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집안의 인테리어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디자인은 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통과를 했고요. 네. 우리 집 강아지가 잠시 실내해도 물티슈로 쓱 닦으면 되도록 100% 방수 기능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견 매트로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기능성입니다. 네. 청소 잘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깨끗한 생각 반려세제를 동원하여 물청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 액세스몰에서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를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집에서도 고양이랑 점프 놀이를 자주 하는데 얘가 바닥이 딱딱하니까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바닥에 이불 같은 걸 깔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헬로우 동자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슴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까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네. 2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헬마우스님이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죠. 이달 초에 트위터에서 저스트 공공님께서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문재인 코로나 독재로 공연이 취소됐다. 뮤지컬 박정희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국대학교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 대관 문의는 했는데 계약은 안했다. 대관 계약을 안하고 대관을 하면 그걸 침입이라고 해요. 월담이 되는 거죠. 월담. 헬마우스님이 먼저 방송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듣고 보는 시사방송은 그 아실 뿐이라 이건 사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트윗으로 인한 특집이군요. 글이 되어버렸네요. 저스트 공공님의 트윗으로 인한 특집 저스트 공공님 외에도 베리유투 님도 같은 제보를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커피비누에서 커피 더치커피 29데이즈에서 샤무드 파우치를 드릴게요. 헬마우스님은 추천료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커피가 더 좋으시면 커피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 비용 정도로 더치커피 못 먹어요. 드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간 잠을 못 자요.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헬마우스 코너에서 지난번에 다뤘던 거 이렇게 됐고요.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뮤지컬 박정희에 대해서는 결말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제가 오늘 사실 잡았던 이 코너의 타이틀이 만관부 가세원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그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가 뭔가 있네요. 의외로 놀랐던 게 트위터로도 제보가 들어왔지만 저희 헬마우스 팀 이메일로도 제보가 들어왔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아이스를 통해서 뮤지컬 박정희라는 존재를 알게 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한 달 전에 1월 8일에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소개를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사실 이 공연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을 연습을 하는 영상을 계속 가세원 쪽에서 자기네 채널에 올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지역 감염이 굉장히 심각하던 때라서 그래서 거리 두기 단계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던 상태고 공연장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말년 웹툰 작가식으로 하면 명예로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꼭 인터스텔라가 개봉하지 않았어도 망했으면 망했을 텐데 난 이걸 왜 알고 있어? 명예로운 죽음을 당한 거지? 그렇죠. 뮤지컬 박정희가 작품성으로 평가받거나 혹은 관객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코로나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뮤지컬을 준비하셨던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명예로운 죽음은 저는 그 비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거였군요. 공연이 열리지 못한다. 그렇죠. 공연의 퀄리티를 걱정했지만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퀄리티를 논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 아무도 퀄리티를 모르고 끝났다.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1월 말에 상황이 좀 바뀝니다. 방역당국에서 집단 감염을 조금씩 조금씩 잡아내기 시작하고 공연계의 어려움이 너무 오랫동안 누적돼 왔기 때문에 1년간의 어찌 보면 지난 1년간 그런 여론 수렴을 해온 거라고 봐야겠죠. 어떤 분들한테는 꽤나 늦었죠. 1층 노동 1층 자영업자들과 체육관 이런 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연예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조치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장이나 혹은 공연장에서도 사람 숫자의 제한이 아니고 거리 두기 칸수로 제한하는 정도로 약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칸을 띄워 앉으면 된다. 그리고 일행하고는 옆에 붙어 앉을 수 있게 조정이 되면서 그러면 공연은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때 저의 심박수가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뮤지컬 박정희 하겠네? 보러 가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봐야 돼? 15만원짜리인데 이거? 갓덩이 혼자 있고 헬머스 혼자 앉아있고 뮤지컬 박정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명죽이 실패한 타의에 의해서 명죽이 실패한 A석이 앉아있는데 관계자가 오더니 아무도 온다 A석으로 가시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두근두근하면서 지켜봤던 저의 온갖 망상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역시 명분허전이다. 가세현은 남들과 다르다. 끌려나온 개구리가 아니라 튀어나온 개구리다라는 걸 목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던 거죠. 저는 진심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던 겁니다. 너무 과소평가하셨군요. 그러니까요. 2월 3일에 2월 3일에 뮤지컬 박정희가 시작을 하고요. 인터파크에 공개되어 있던 일정에 따르면 2월 20일까지 공연이 공연이 건국대학교 세천년관에서 진행되는 걸로 티켓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세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뮤지컬 박정희가 자신들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삼고 있는 문화전쟁의 서막이다. 이것은 좌파들을 향한 우리의 선전포고다. 앞으로 우리는 뮤지컬 박정희 뿐만 아니라 드라마 야인시대도 만들 거고 드라마 김두한도 만들 거고 아니 드라마 야인시대는 이미 있는데 그렇죠. 야인시대는 약간 약하다. 드라마 김두환. 김두환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코인 좀 땡겨보자는 어떤 내신이 숨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 뮤지컬 박정희가 공연 하루 전날인 2월 2일 저녁 때 갑자기 취소됐다는 공지가 가세현 채널에 올라옵니다. 평생 공연 기획이 사이드잡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루 전날 취소 정말로 정권의 탄압 이 정도의 큰일 미얀마처럼 군부 쿠데트가 나지 않는 이 아닌 이상 지들이 뭘 잘못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전 제 경험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핵이 떨어졌다든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든가 그렇지. 아니면 뭘 잘못했든가 그렇지. 아니면 뭐 공연장에 불이 났다든지 아니 왜냐면은 하루 전 취소 이런 이 정도의 공연이 하루 전 취소는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가 아니고 이 양쪽의 손해가 너무 막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뤄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뤄질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봤어요. 가로세로 연구소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2월 3일 수요일 첫 공연 예정이었던 뮤지컬 박정희 황당하게도 문재인 코로나 독재를 핑계로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선 계속 제가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 텐데. 왜냐하면 거리 두기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핑계가 취소가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역으로 코로나 핑계면 지금 해야 돼요. 그렇죠. 방역답게가 조정됐으니까. 그동안은 밀어뒀다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뭐요? 여기서 문재인 코로나 독재라는 워딩을 두 분은 알아서 코로나19로 읽으시네요. 그냥.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너무 점여드렸어요. 이게 땡밥들은 외국인인 줄 알 거예요. 성의 코로나인. 한국계. 트랜슬레이트를 좀 해드려야 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문재인 코로나 독재란. 코로나 독재란. 코로나19를 뜻합니다. 정상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거리 두기를 아마도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게 건국대학교 그리고 뮤지컬 공연장 위탁 경영회사인 위니아트라는 회사. 이들의 용서할 수 없는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환불 수수료 없이 인터파크에서 취소가 이뤄졌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 포인트도 인터파크에서 취소가 이뤄졌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듀얼 부정이죠. 용서할 수 없는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취소를 한 게 아닌 거야. 그렇죠. 그랬대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전혀 없으니까. 취소 당했다 이거예요 지금. 왜 말하자면. 그래서 인터파크에서 휴대전화 문자와 카톡 등으로 취소 연락이 진행됐고 주변에 많은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손해가 워낙에 막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날 저녁에 공연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갑자기 취소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엄청난 황당한 일이 일어났으면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세현의 특성상 가세현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종합해봤을 때 떠넘기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온 떠넘기기란 코로나 독재. 이거는 너무 패시브하니까 이거는 크게 안 먹힐 것 같으니 구체적으로 건국대학교하고 위탁경영회에서 위니아트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죠. 본능이 보이죠. 못된 사업가에. 망했을 때 지가 책임 안 질 방식으로 여론전을 택해서 다른 악역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파트너였던 업체들이에요. 말하자면. 공연장을 대여해 준 업체들인데 여기를 갑자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희생양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방식을 취했느냐 하면 왜냐하면 전날까지도 실제로 이 사람들은 공연이 취소될 걸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전날까지도 커뮤니티에다가 게시글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반드시 뮤지컬 박정이 해내겠습니다. 이게 취소 전날 올라온 게시물이에요. 일단 어떠한 시련이 다음 날 왔네요. 그렇죠. 이때쯤에는 예측을 하고 있었나? 그러면서 이 게시물을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각주를 달아야죠. 특정한 시련에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역시 공연 짬바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해내겠다는 다짐만 한 게 아니고 장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장사? 이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뮤지컬 박정희의 수록곡과 배우 소개 이런 거를 담고 있는 CD 아 OST OST를 팔고 있었습니다. 전시 끝나고 나오면 파는 그 기념품들 그렇습니다. 그거를 바로 전날까지도 팔고 있었어요. 미리 팔고 있었군요. 이 링크에는 사이트 앞대가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가로세를 연구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업체입니다. 특별히 알고 싶으시지는 않으셨겠죠. 네이버 새로운 상식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 팀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기는 상품을 팔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해왔는데 그 며칠 전에는 39만 원짜리 박정희 동상을 출시를 했습니다. 어? 99만 원보다 훨씬 싸졌어요. 우리는 가격을 알고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죠. 저희는 예전에 저희들이 따로 이승만 영상을 파는 신의 한 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가격은 99만 원이었습니다. 대폭 낮아진 가격으로 박정희 동상을 근데 동상이 아니라요. 브론즈 색의 피규어입니다. 색깔을 입히지 않은 사실상 꽝이죠. 꽝! 꽝이죠. 꽝. 잘못 뽑은 거지. 여기서 뽑으려고 했는데 저거 보고 싶네요. 퀄리티를 보고 싶네요. 밑에 제가 대충 대략적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 알실에서도 99만 원짜리 박정희 동상 신의 한 수를에서 판 거로 예전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사실 알 게 뭡니까. 그렇죠.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는 안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39만 원짜리 동상을 제작했다. 그러니까 피규어를 제작했다고 홍보를 하면서 이건 되게 싼 거다. 신의 한 수를 동원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39만 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모 유튜브 채널에서는 100만 원에 판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얘기를 하면서 아 사이가 안 좋군요. 그러면서 이윤을 남기려고 굿즈를 제작하지 않는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글을 읽고 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윤을 남기려고 굿즈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굿즈 제작은 홍보, 즉 마케팅 목적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윤이 남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너무 비싸잖아, 진짜. 그렇게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값 쉬려면 핫토이에 아이언맨 수트가 여러 개인 눈 주름까지 살아있는 2미터 정도 되는 그 정도가 돼야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동이잖아. 하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현재 솔드아웃입니다. 진짜요? 네. 제가 지금 몰에서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건 걸기 나름이에요. 아 그렇구나. 다 안 팔렸는데 다 팔린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략 중에 하나죠. 이것도 옆에 파팅라인이 보이는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신의 한술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와 봤는데 약간 그 피규어의 모양새는 신의 한술 쪽이 좀 더 고급져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의 한술이 왜 70만 원이 더 비싸냐면 그 코트를 입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세현의 박정희 피규어는 좀 슬림핏이네요. 그 당시에는 없었던 다리가 굉장히 얇아요. 요즘 그 아이돌 스타들처럼 다리가 얇고 그 당시에는 이런 정장이 없었죠. 아 그렇네. 정장이 오버핏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니까요. 아 고증은 역시 신의 한술 쪽이 비싼 게 역시 값을 하는구나. 이건 말도 안 돼요. 쓰리핏죠. 쓰리 버튼인데 슬림핏. 이거 시대의 조화인데요. 이게 굳이 좋게 말하자면. 이러기 어려운데요. 복고를 복고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스토어가 입점이 돼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입점이 돼 있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주간베스트 1위가 뮤지컬 박정희 CD. 이게 4만 5천 원이었고 2위가 박정희 동상이었고요. 3위가 뮤지컬 박정희 USB. 이게 뭐죠? 64기가짜리. 카드형. 카드형입니다. 카드형. 옛날 디자인이에요. 요즘은 잘 안 하는 거. 카드형으로 해서 이게 15,000원. 이렇게 이게 팔고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장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뮤지컬 박정희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를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공연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커뮤니티에 쏟아내면서 건국대학교하고 위니아트를 지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저 같은 인간들이나 이걸 찾아보고 있지. 누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그 극우 커뮤니티 극우 유튜버 채널에 커뮤니티 탭에 올라온 공연 취소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깨알같이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해주는 매체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게 뭐 위키트리나 인사이트나 이런 어떤 어비징 업체 같으면 어비징 매체 같으면 이게 이렇게 말씀이 기신 이유가 공산당연소가 아니고요.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메이저 매체가 가로세로 연구소가 뭐 하는지 입장문 이런 것 같은 걸 전달하고 있어요. 뉴스원이에요. 뉴스원. 그래요. 우리는 가로세로 연구소는 유튜브에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라서 그 플랫폼 안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메이저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뉴스원에 박태훈 선임기자라는 분이 기자면 기자들이 또 선임기자는 뭐야. 여기 묘한 게 선임기자면 짬이 좀 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마치 행복관 같은 건데요. 요즘은 없는 단어죠. 요즘은 병행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 단어가. 그런데 이 박태훈 행복관 이분께서 아니 머니투데이 계열은 선임기자도 우락가이를 해야 되나 봐요. 제가 습성을 제가 이 생태일 연구한 적 있지 않습니까? 봤더니 평상시에 하루에 6개에서 15개 정도의 기사를 씁니다. 엄청 맛있으네. 이임에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저희가 녹음하는 오늘도 지금 10개째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러면 선임기자 하기 싫죠. 회사 빡세네요. 빡세네. 보통 이제 후님들이 쓴 기사들 봐주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앞장서서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임을 달았구나. 그래서 내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짬이 좀 있어. 이러려고 했던 거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용상으로는 우락가입니다. 가세현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글을 복붙하듯이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떤 감정을 싣고 있는 서술이 있어요. 그렇죠. 퍼와도 기자는 자기 감정을 싣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이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뮤지컬 박정희가 공연 직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취소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 커뮤니티 글에서는 분통을 터뜨렸는지 여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감정을 해석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냥 전달하면 취소됐다고 전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뉴스1이라는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건데 약간 감정이 실려있다라는 느낌을 분통을 터뜨렸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더 문제입니다. 가세현은 2일 공지를 통해 2월 3일 수요일부터 20일 토요일 건국대학교 세천연광에서 진행 예정인 뮤지컬 박정희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일단 팩트부터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런 서술은 가세현 게시물에는 없을 뿐더러 그걸 해석해줬는데 틀리게 해석을 해줬어요. 심지어 가세현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세현 쪽에 유리하게 붙여준 기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통신사의. 이것도 문제죠. 코로나19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취소된 거 아닌데 일단 유지됨에 따라 학교 측의 의견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됐다. 학교 측의 의견으로 인해라고 서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게다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지만 사실과 다른 상황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측의 의견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됐다고 알리면서 점잖게 양해를 부탁했다. 이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점잖게 양해를 부탁한 거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점잖게 양해를 부탁했다는 거죠? 분통을 터뜨리면서 아니 커뮤니티 그 게시글에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점잖게 이렇게 안 써있거든요. 점잖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감정이 실린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정말 이게 단순히 조회수 목적을 위한 어뷰징 기사가 아니구나. 이게 이 기자의 의도는 그러네요. 이게 이 기자의 의도 안에서는 가세현은 점잖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독재 그렇죠. 이게 가세현 구독자가 65만이나 되더니 곳곳에 사회 곳곳에서 정말 암약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지고 댓글을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올라온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댓글이 한 20여 개 정도가 그때 붙어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미 우리한테 제보를 해주신 그 트위터 이용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미 댓글 단 사람들이 대충 다 알고 있어요. 맥락을 자, 보시죠. 야, 대관 한 적도 없다며 어디서 구라 선동질이야 썩을 이런 댓글도 있고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적으니 이걸 기자라고 해야 하나? 에이, 낚여서 이걸 또 읽었네. 이런 분들 건대 대관 예약도 안 했단다. 기자야, 팩트체크나 잘하세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니, 저도 이 시점에는 아직 몰랐던 사실을 이미 댓글 쓰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댓글을 보니까 이 기사 자체가 순식간에 어디에 좌표가 찍힌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극우 유튜브 생태학자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저도 일단 확인해봤습니다. 건국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가면 공지사항을 올린 투데이 건국이라는 탭이 있어요. 아니, 제가 방금 전에 가세원 피규어 리뷰 중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모은 피규어를 세워놨는데 트럼프 박정희 원, 박정희 투 두 개 다요. 100만 원짜리하고 그리고 그 옆에 이승만 피규어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디서 파는 거야?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돌아오니까 투데이 건국 이러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건국대학교가 상관은 없지만 국불한 단어 쓰면 안 됩니다. 투데이 건국에 보면 바로 이제 말하자면 지목을 당했잖아요. 건국대학교 학교본부 측에서는 지목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반박하는 공지를 올렸어요. 뮤지컬 공연 대관 논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최근 뮤지컬 박정희 공연과 관련해 본교가 거론되며 거론된다고 했습니다. 거론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상기 뮤지컬은 모 뮤지컬 기획사 측에서 2월 3일부터 세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공연 예정이라며 홍보 티켓 예배 등을 진행해오던 중 금일 3일이죠. 관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본부에서 위탁 계약사인 위니아트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뮤지컬 제작사로부터 대관 문의는 받았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공연 대관 계약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정거래 관련된 거나 아니면 지방 조례들 중에 있나 모르겠어요. 공연장과 계약이 되지 않았는데 공연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상도회는 꽤 어긋나거든요. 자기들 딴에는 어차피 할 거니까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 아니 그건 공격이 공성전이에요 그거는 공연이 아니고 공성이야 공성 아니 뮤지컬을 다 만들어놓고 대관계약을 하루 전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건더 쪽에서 모텔에서 할 건 아니잖아. 일단 건더 쪽에서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위탁사한테 세천년관의 운영을 맡겼으면 위탁했으면 직접적으로 계약 주체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대학교 학교본부 쪽에서는 이 뮤지컬과 관련된 얘기를 못 들은 것 같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이 맥락이 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대관 안 하고 티켓을 팔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온갖 유튜브 우파 유튜브들을 상대하면서 온갖 이상한 경우를 만나봤지만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티켓팅을 하면서 정작 대관계약을 안 했다는 게 그러면 공연기획을 좀 하신 분들은 이쯤에서 아마 한 가지 의심을 할 거예요. 이거 그러면 대행사가 사기친 건데 라는 의심이 나올 법한 제가 20살 온 이제 공연기획 22년 차로서 티켓 공매도는 처음 봤습니다. 기관 뮤지컬이죠. 근데 이게 로빈우드 앱에서 집중매수가 들어와서 숏스피지가 지금 난 거예요. 메꿀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그렇구나. 헬스장에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개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헬스장이 차려지기 전에 미리 회원들한테 이제 회원권을 판 다음에 그 돈으로 헬스장을 개업을 하는 방식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이것도 사실 불법이 될 소지가 높은 것 같은데 월세를 났는데 내가 그 집을 산 적이 없는 거지. 그런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그래서 혹시 학교본부는 전혀 몰랐던 것 같으니 그러면 이 위탁을 맡고 있는 위탁사 위니아트라는 공연장의 위탁사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겠죠. 그야말로. 그렇죠. 기사가 났을 정도니까 인산이네. 홈페이지가 정말 인산이네. 누가 세상에 건국대학교에 세천년관의 세천년관의 공연장을 위탁하고 있는 그 회사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보겠습니까. 그렇죠. 와글와글. 공연 관계자랑 가보겠지 사실. 근데 난리가 났어요. 홈페이지에 접속을 딱 했는데 팝업창이 딱 뜹니다. 공지사항이 정말 됐다시만하게 화면을 꽉 덮을 정도의 사이즈로 딱 떠요. 그래서 뮤지컬 컴퍼니 A에서 제작한 뮤지컬 박정희는 세천년관 대공연장 위탁 운영사인 위니아트와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았으면 알려드립니다. 띠용. 띠용이죠.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 그 뒤에 붙는 건데 또한 2021년 1월 13일 늦은 저녁 뮤지컬 컴퍼니 A가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3천만 원을 당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 일방적으로 입금하였으나 신비스럽습니다. 개인 계좌? 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을 하지도 않고 회사 사장 개인 계좌로 그냥 돈을 보내요? 아니 무슨 심슨 에피소드입니까? 택마머니입니까? 아니 그리고 대표 개인 계좌한테 일방적으로 입금을 한 건 뇌몰이잖아요. 거래가 없는데 돈을 보냈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법인 계좌로 보내야죠. 그래서 이 금액은 근거가 없는 금액이며 이 금액을 반환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두 번이나 발송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인생 귀찮게 만들었네요.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 날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억지 입금을 한 거 1월 13일 말하자면 공성 입금이죠. 이게 공성 입금 공성 입금을 한 게 1월 13일입니다. 이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자 계약은 안 하고 일단 제작을 했어요. 뮤지컬을 일단 제작을 했어요. 대관은 안 했는데 제작을 한 다음에 계약금이라면서 위니아트의 대표 개인의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실제로 위니아트 홈페이지에 가보면 대관 일정을 공개하는 탭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마지막 공연 공지가 2019년 12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 뒤로는 공연을 안 한 거거든요. 거의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대관 신청과 관련된 공지 이렇게 대관 신청하라라고 공지한 마지막 날짜가 2020년 10월이에요. 그 뒤로는 제대로 된 대관 신청도 못 받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공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대면 언택트 공연이나 방송 녹화에만 한해서 대관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연은 못 한다는 얘기죠. 무대를 빌려주는 정도. 그렇죠. 집단 다중이용시설 대형지침 진수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이뤄져야 그래야 대관 요청이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고 그 뒤로도 제대로 된 대관 계약이 진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뮤지컬 컴퍼니나 뮤지컬 박정희와의 문제만이 아니고 위니아트는 사실상 그동안 대관 계약을 안 해왔었습니다.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장사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대학 쪽의 공지 내용을 봤더니 건국대학교에 뭐라고 공지가 돼 있냐면 건국대학교 학위수여식 학위수여식을 하는데 졸업식이죠. 학위수여식을 하는데 행사는 비대면으로 확인하는데 어느 공간에서 하냐면 새천년관에서 2월 18일하고 2월 19일에 합니다. 저 정확히 이거 압니다. 이때 행사하려다가 대학 측 일정 때문에 놓쳐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뮤지컬 박정희는 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거든요. 그게 대학교 내 공연장 같은 곳은 학내 행사가 무조건 1순위. 그렇죠. 이게 담당자하고 아니 큰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대여섯 번 통화해요. 한두 번만 통화해봐도 바로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공연 기획 측이 거짓말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만 봐도 건국대학교는 전혀 몰랐다. 이 사실을 이게 너무 명확하고 실제로 맥락을 좀 보면 그런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위니아트 대표의 개인 계좌를 컴퍼니 A 초계에서 알고 있다는 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양측 사이에 이야기가 오갔거나 혹은 기존에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어차피 공연판이라는 게 넓지가 않으니까 기존에 뮤지컬을 계속 제작해왔던 회사 입장에서는 대관 관련해서 위니아트와 기존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대표 사이에 개인적 친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계좌로 입금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는 있죠. 그러네요. 개인 계좌를 어떻게 알았는가 도 약간 궁금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니아트의 공지사항도 보면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거나 이야기를 진행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약한 적이 없다라고만 돼 있어요. 아주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두로라도 뭔가 약속이 돼 있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저도 취재를 하려고 위니아트 쪽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1월 13일쯤 됐을 때는 한 달이 안 남았을 때죠. 그런데 거리 두기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안 풀리고 뭔가 좀 이게 삐걱삐걱한다. 형님 일단 돈부터 제가 입금할게요.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 오가고 다시 가져가라 어쩌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1월 13일이라는 날짜에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추론입니다. 추론인데 하지만 상당성이 있는 추론입니다. 네 좋아요. 1월 13일은 사실 공식적 명목이 없는 돈을 공연장 대행업체 측에 보낸 날이에요. 대표 개인 명의로 보낸 날입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 1월 13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찾다 보니까 뮤지컬과 관련돼서 몽땅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뭐가 걸렸냐면 2021년 1월 12일에 건국대학교 학생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학생회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건의를 받는 총학생회의 건의합니다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탭에 한 학생이 문의글을 하나 올렸어요. 아마 학교 학생이겠죠. 총학생회의 건의합니다에 글을 올리시려면. 굉장히 제목이 빡세요.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요청합니다. 느낌표가 10개가 넘게 있어요. 10개가 넘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쉬프트를 손에서 떼기 때문에 끝에 1로 끝나요. 요청합니다. 1, 1, 1. 굉장히 급박하게 올렸어요. 글을. 내용이 뭐냐면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의 권위드립니다. 캠퍼스 내 세천년간 대공연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니아트에서 가로세로 연구소 뮤지컬 컴퍼니 A와 계약하여 2021년 2월 3일부터 20일까지 박정희 뮤지컬을 공연하겠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호불호는 존재하겠지만 우리나라 군부 독재의 대명사인 박정희에 대한 찬양과 미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 명확함에도 총학생회에서 모르고 넘어간다면 민주 건국인의 위상에 먹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총학생회가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배드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링크를 올려놨더라고요. 보배드림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눌러봤는데 이 보배드림 링크는 깨져 있습니다. 어떤 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보배드림 글은 잘 지워지더라. 보배드림 글도 그렇고 왜 어떤 SNR 클럽도 잘 지워져요. 새로운 정치 이슈에 대한 링크가 있어서 클릭해보면 보배도 그렇고 SNR도 그렇고 그 해당 링크는 유독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글 좀 지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렸다 재빨리 지우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긴 있나 싶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미싱 링크가 발생했는데 일단 이 게시글에 대한 총학 측이 답변을 했습니다. 1월 12일 오후 13시 36분에 답변을 했는데 총학생의 관리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53대 총학생의 공간입니다. 학원님께서 어떻게 이제 총학생의 이름도 우연히 공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공간에 대한 학원님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이 윤서인이 싫어하겠네요. 공이라서. 공이네.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학교 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고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추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학생의 측에서 학교본부에다가 문의를 한 게 언제냐. 12일 12일 오후입니다. 12일 오후에 공국대학교 학교본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작하는 박정희에 대한 뮤지컬을 공연을 한다고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민간인들을 먼저 성으로 적어버리는 거예요? 민간인들을 캐터필러에 실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죠. 민간인이 들어갔으면 정복됐다고 볼 수 있으니 열어줘. 이런 태도가 아닌가? 아니 이게 무슨 술래잡기도 하는 찜? 이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침 발라놨어? 뭐 이런 건데 이게 자 그 날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12일에 총학층에서 항의를 하니까 학교본부에서 위니아트 쪽에 확인을 했는데 그 전까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얘기가 되고 있다가 이때 뭔가 틀어졌구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그냥 쏴버렸구나. 약간 그 맥락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양측 다 직접적으로 답변한 적이 없으니까 저의 추측이지만 맥락으로 봤을 때 아주 아주 깊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맥락이 여기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간 저의 뇌피셜 보죠. 항상 헬마스 코너는 이제 저의 자랑질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문희 학생이 그 보배드림 그 커뮤니티 링크 글을 올린 거는 깨져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의 속성상 한 군데 올린 글이 다른 글에도 또 많이들 올라옵니다. 네. 그렇죠. 잘 좀 갑니다. 딴지에도 올라오고 클리앙에도 올라오고 비슷비슷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저도 헬마스에 새 영상을 올리고 나면 항상 검색을 해보면서 반응들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저의 영상 올라가면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쭉 올라간다. 그거를 특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추측 가능한 날짜 앞뒤로 1월 12일 뒤로 해가지고 추적을 해봤더니 바로 전날 1월 10일에 뮤지컬 박정희에 대한 게시물이 딴지 일보에 올라옵니다. 뮤지컬 박정희 포스트 뭐 이러면서 딴지 커뮤니티에 올라갑니다. 제목이 뮤지컬 박정희 포스터 그러면 욕을 엄청 하고요. 거기서 그 게시물에 대한 댓글에서 그 할실 헬마스 코너에서 나온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오갑니다. 저희의 관련 방송은 2021년 1월 8일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딴지에서 히트글이 올라옵니다. 관련된 그리고 12일에 그 항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뭘 자랑하는지 알겠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아 저는 이것이 그 할실 효과 우리가 말한 거를 정확히 아죠. 헬마스님이 말한 거를 청취자들이 듣고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걸 본 건국대 학생이 학생회에 제보를 해서 그걸 안 학생회가 학생회에 문의를 해서 취소가 됐다. 그런 건 아닐까. 위니아트 쪽에서 아 이거 약간 곤란한 상황이 됐어 라고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아 형 그런 게 어딨어 라면서 갑자기 입금을 해버린 게 아닌가. 받아라. 입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일단 돈부터 받아. 이렇게 되는지 아닐까. 스마트폰으로 입금하면서 마지막에 버튼 누르잖아요. 그때 에잇 입금 이러면서 눌렀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나비효과인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말하자면 이제 가로세이로 연구소는 유튜브에서 확보한 자기네 이제 그 영향력을 우물 바깥으로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문화전쟁을 통해서 맞아요.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사업모델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렇죠. 어디선가 나타난 팟캐스트가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것이 아닐까. 자 이렇게 몇몇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풀어봐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 얘기가 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후폭풍이 있습니다. 설날 때도 윤선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관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뮤지컬에 참여했던 분들의 안타까움. 고생했지만 결국 공연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하지만 네. 동시에 가세현의 문화전쟁이 벽에 부닥쳐서 리얼 월드의 씁쓸함 그렇죠. 맛보게 된 것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올 설을 평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네. 이런 어떤 현상적으로 봤을 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윤서인과 공적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넓혀서 가세현과 그 주변다리들 주변에 있는 소위 우파 유튜버들 전반의 공적개념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침묵질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죠. 깜빡하네요. 그게. 내일 이 시간에 기대해 주십시오. 헬마우스 뉴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딱이에요.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념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미끄럼 방지와 강한 내구성은 기본. 반려동물을 위한 거실 위에 놀이터.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도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참아. 마구 마구 마구.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자, 헬마우스 코너 내일 다시 이어드리겠고요. 금주의 의사소통. 페이스북에서 3단 리라는 분이 보내주신 메시지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헬마우스 코너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재영, 이나영 선수의 팬 입장에서 한마디 적어 보내봅니다. 논평의 내용을 일부 공감합니다. 위력에 의해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벌받아야 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만 커지는 사건들이 소셜에 의해 제대로 조사되고 가해자들에게 그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소셜을 통한 폭로, 언론의 무분별한 재생산에는 그것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내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셜은 가해자를 제대로 수사하라는 여론의 도구가 되어야지 사실은 모르겠고 너는 나쁜 놈이야를 만드는 조리돌림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의 학폭 고발은 조리돌림의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공감합니다.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민을 믿죠? 모두가 이런 의심을 갖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우린 사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이 이럴까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려요. 정치인을 마음으로 좋아하지 말라고. 쓰려면 쓰고 아니면 잊어버리라고.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정치인한테 꽂혀서 사랑하고 덕질하고 환장한 팬이 생겨야 그걸 바탕으로 그 정치인은 세를 확장할 수 있거든요. 실제 민주주의는 그렇게 돌아가죠. 일부 바보, 일부 평범, 일부 전략가들이 한 대 뭉쳐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표는 다 똑같으니까. 그럼 그 일부 바보는 평상시에 다 바볼까요? 딴 데 가면 천재죠. 이학 박사죠. 네. 이렇게 확격한 이학.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죠. 네. 내가 그 사람을 동물병원에서 만나든 은행에서 만나든 자동차 정비센터에서 만나든 어떤 명장이든 간에 말이에요. 네. 정치적으로는 바보일 수 있죠. 그냥 막 덕질이나 하는 정치인의 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안 될 것 같고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는 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어떤 단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다른 단점이 있는 도구를 씁니다. 안 그런 때는 없어요. 그렇죠. 가장 성스러운 검이 어디 있어요? 그걸로 누굴 뵐 건데. 언론인들이 도리상 말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직업적인 피곤함이에요. 폭로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똑같거나 더 나쁜 양아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테니까.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메울 수 없어요. 피해자는 0, 가해자는 100일 리가 없잖아요. 어떤 피해자는 1, 어떤 피해자는 49일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가해자를 단죄하는 데 썼죠? 그럼 일단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지저분하죠? 또 그걸 가지고 움직이겠죠?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라는 말은 때로는 미신을 쫓아가는, 유니콘을 쫓아가는 마인드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치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레벨 10짜리 악당을 뭐라 했는데 레벨 9짜리 악당을 갖다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좋아하지 마시라고 하는 건데 자기 자유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건 아름다운 수용자의 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인 거예요. 그건 연예인 덕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연예인은 실제로 어떤 미친 새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고 싶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내 자유지 뭐. 그 사람대로 너도 나를 좋아해줘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폭력이 되진 않아요. 그런 덕질이. 하게 둬야 돼요. 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인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아이디어를 믿죠. 이렇게 되면 새 세상이 올 것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판적인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주신 이분처럼요. 이분의 말씀을 따서서 여겨 볼게요. 소셜이 제대로 수사하라는 여론의 도구가 되죠. 그러면 동시에 조리돌림의 도구도 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구분선도 없어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체육인들은 이 복합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맞았어. 우리 중 다수가 때렸어. 우리 중 다수가 가해자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나가야 되는 건 뭐죠? 미래의 후배들이 안 다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았던 것과 폭력에서만큼은 단절된 삶을 사는 거죠. 중요한 건 단죄가 아니에요. 그다음 세대가 잘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화형을 당해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죠. 아직까지 없는 거지. 그런데 저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모두가 인스턴트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에서는 더더욱이 이게 세컨드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 패스트가 아니에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코러스로 돌아옵니다. 조리돌림의 도구가 되는 데에는 소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종지부를 찍어주는 건 언론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데일리메일이나 더썬이나 브레이밋바트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언론들이 있다면 어딜까라고 생각해보는 건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비교될 것은 디스패치나 머니투데이 계열사가 아니라 포털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잘하고 있는 언론들 중에 제일 나쁜 것만 끄집어서 보여주는 포털이 개혁이 되면 가해자들이 필요 없는 처벌을 더 받는다거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가 되려고 애를 쓴다거나 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겠죠. 온 사회가 다 고민해야 조금 나갈까 말까 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심각성을 다 따져봤을 때 모든 단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을 하나라도 몰아낼 수 있다. 선택하라면 저는 여전히 피해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 쪽을 택할 겁니다. 이 결론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보내주신 분의 이 결론. 최근의 폭로는 조리돌림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 이 결론이 나면 다른 성격을 무시하게 되죠. 다시 좀 더 적게 고민했대요. 헤마스콘 내일 다시 돌아보도록 하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02회 금요일 시간이었습니다. SSFM입니다. I, B, W, K 다행이에요?